안녕하세요. 승준아빠입니다. 오늘은 요즘 많이 보이는 며느리 미식계 효능 알아보겠습니다. 옛날에는 화장지를 미식계라는 말을 사용했죠. 우리의 풀꽃 중에는 예쁘고 아름다운 이름도 많지만 부르기도 거북한 이름을 가진 것들도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며느리 미식계라는 풀인데요. 이 풀은 마디풀과의 동굴성 한해사리 풀로 가지가 많이 갈라지면서 1에서 2미터 정도의 동굴로 뻗어가고 붉은빛이 돌며 내모진 줄기에 갈고리 같은 날카로운 가시가 있어 다른 물체에 잘 붙습니다. 마을 어기나 밭두렁, 재방, 들판 등에서 잘 자라며 생명형이 왕성한 풀로 넝풀이 무성하여 주위의 다른 풀들을 휘감고 덮어서 못살게 만듭니다. 며느리 미식계와 친척벌되는 며느리 배꼽이 있어요. 생명세가 비슷하지만 입자루 위치에 따라 쉽게 구분됩니다. 입자루가 입의 배꼽 위치에 붙으면 며느리 배꼽이고요. 입자루가 입 바닥에 붙으면 며느리 미식계입니다. 그리고 며느리 미식계의 입이 삼각형으로 며느리 배꼽보다 더 뾰족합니다. 며느리 배꼽은 총삼각형 모양으로 완만한데 며느리 미식계는 삼각형인데 좀 뾰족하죠. 며느리 배꼽도 효능이 있어요. 당뇨, 이뇨, 회독, 소중의 효능이 있습니다. 효능이 좋아요. 며느리 미식계에는 아들의 사랑을 뺏어간 며느리를 미워하는 시어머니의 심정을 드러냈는데요. 화장지가 없던 시절에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미워하여 부드러운 풀잎 대신 가시가 있는 이 풀로 뒤를 닦도록 했다는 이야기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요즘 같으면 아주 큰일 나겠죠. 줄기와 입에 가시가 있어서 풀밭에서 피부에 조금만 닫아도 상처가 생기는 신분인데 생각만 해도 아주 고통스럽죠. 이에 걸맞게 꽃말이 시생과 질투라고 합니다. 며느리 미식계나 또 며느리 배꼽처럼 며느리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지만 가시가 없는 며느리 바쁠 곳도 있는데요. 이름만큼이나 꽃이 특이하게 생겼어요. 며느리 바쁠 곳에는 슬픈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산골마을에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젊은 부부가 있었는데요. 두 사람은 부지런했지만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심한 흉년이 들어 끼니조차 있기 힘들자 남편은 아랫마을에 모슴으로 갔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둘이 살면서 며느리는 남편이 생용으로 미리 받은 곡식으로 시어머니에게 죽을 끓여 먹이고 며느리는 풀뿌리와 나뭇것들을 연명했습니다. 어느 날 시아버지 제삿밥을 짓던 며느리가 밥의 뜸이 잘 들었나 밥알을 씹어보던 중 불씨에 시어머니가 나타나 치사상에 올리기 전에 밥을 먹었다며 며느리를 몽둥이로 마구 때렸습니다. 모진 매질로 죽은 며느리의 억울한 넉이 결백이라도 주장하듯 자줏빛 꽃잎 위에 하얀 밥 두 알을 물고 있는 듯한 꽃이 며느리의 무덤가에 피어났다고 합니다. 아주 억울하죠. 정말로 참짠합니다. 며느리 바쁠 곳의 꽃말은 순종입니다. 한방에서는 며느리 미식계의 지상부를 낭인이라 하며 상처가 부은 것을 사가 없어지게 하는 것과 피를 잘 돌게 하고 어휘를 없애는 데 사용했으며 민간에서는 존초를 피부병과 고기를 먹고 체한 데 머리카락이 잘 자라게 할 때 사용했습니다. 며느리 미식계는 다른 이름으로는 사광이 아재비, 가시동굴역귀, 가시메밀이라고도 부르고요. 성질은 평온하며 맛은 시고 독이 없습니다. 존초를 여름부터 가을에 채취하여 햇볕에 말리 사용하는데요. 존초를 낭인 또는 자료로 하며 약용합니다. 주로 소화기름과 순화기 질환을 다스립니다. 관련 질병으로는 몸이 쑤시고 아픈 동통, 몸에 난 작은 종기가 좀처럼 없어지지 않는 증세로 가려움증이나 따가운 증세인 옹종, 종독, 종기의 도끼죠. 치집, 타박상, 혈액순환 촉진 등이 있습니다. 주요 효능 알아보겠습니다. 부인과 질환에 좋은 효능이 있습니다. 며느리 미식계는 민간에서는 오래전부터 부인과 질환에 많이 쓰이는 풀 중에 하나였습니다. 며느리가 부인병으로 고생을 하면 시어머니가 이풀을 뜯어다가 정성껏 다려 청귄료로 쓰게 했다 합니다. 특히 산후 며느리의 몸이 붓거나 허리가 아프다고 하소연을 하면 이풀을 뜯어 정성껏 다려 마시게 했으며 며느리 미식계를 꾸준히 주기적으로 드시면 부인병이 냉대화나 생통 증상과 같은 여러가지 부인과 질환에 효과적입니다. 나쁜 시어머니만 있는 게 아니죠. 그리고 소변을 잘 나오게 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며느리 미식계는 몸속의 불필요한 수분을 몸 밖으로 내보내주고 몸이 붓거나 허리가 아플 때 며느리 미식계와 대추, 감초를 약간씩 넣어 푹 다려 주기적으로 드시면 아랫배가 차고 허리가 아프고 몸이 붓는 심부전증이나 신양염이 좋습니다. 또한 피부질환을 사용하는데요. 며느리 미식계에는 피부에 좋은 성분이 들어있어서 심한 염증을 일으키는 악성 부스러움이나 습진, 옴 진득에 의한 전염성 피부관염 질환과 버짐, 어에를 푸는 데 좋습니다. 특히 며느리 미식계로 자욕이나 반식욕을 하고 생초를 짓지어 붙이거나 지불레오 환불에 바르면 각종 피부질환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온몸이 부어 손발이 저리고 아랫배에 통증이 있을 때 좋으며 이러한 증상에는 며느리 미식계 생풀이나 말린 것을 꾸준히 다려 드시면 붓기가 빠지고 소변이 맑아지며 허리에 통증이 가라앉습니다. 이런 며느리 미식계의 사용방법입니다. 어린 수는 생으로 먹고 나물로도 무쳐 먹거나 된장국에 넣어 먹을 수 있으며 입은 독이 없어서 식초나 간장, 된장으로 장아찌를 만들어 먹을 수 있습니다. 약용으로 쓸 때는 햇볕에 말린 것 20-30g은 물 1L에 넣고 다려 하루 2-3번에 나누어 먹거나 가루로 만들어 먹기도 하며 생잎을 짓지어 환불에 붙이거나 다린불로 환불을 씻으면 됩니다. 주의사항입니다. 며느리 미식계는 독이 없어서 이렇다 할 부작용은 없지만 체질에 따라 두통이나 배약품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 적당량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며느리 미식계 효능을 알아보았습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